지금은 새벽 4시고요 이제 5시까지 모여야 돼서 씻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추워 와 그래도 이게 여기야 음성 나왔고요 음성 나왔습니다 모두 안전한 상태입니다 누가 누가 잘 가라고 그만했다 오지마 제주도에 도착했고요 기행 어떠셨나요? 네 좋았고요 연기통 좀 안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고기국수를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스누피 가든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모바일 탑 쓴 거 있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나요? 네네 친구 쪽 가지고 계시죠? 아 네네 그럼 바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셀프 체크인으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바로 들어가도 된다 하네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밥을 먹으러 갔고요 수제버거 애벌이 맞지? 수제버거 먹으러 갔고요 뭐지? 먼치 번즈 아 제가 더 좋아하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아 경치가 경치가 죽입니다 살고 싶네요 아세요? 양이 잘 나온다 어때? 어때? 잘하렴 자기가 예쁘게 생겨서 잘 나왔대 아아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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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야 이쁘다 와 이쁘다 진짜 불꽃 다 봤다 카멜레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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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경영이 진짜 몰라서 아 뭐야 여기가 재밌는 곳인지 알았어요 여기 뭐 있는데? 없잖아 안 있어 여기 겨울이다 겨울이다 안녕 토끼 어디 있어? 토끼야 토끼 저기에 거미줄 쳐져 있는데 뭐 토끼가 있어 저게 없잖아 맞아 나왔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김예준 한계에서 자주 싸웁니다 싸우지 마세요 나 책임져 아니야 나 바뀌었어 야 뭐해 야 이것도 장식포이지 구독을 즐기시는데? 포토존 포토존 자 갔다와 기다릴게 여기 한 방씩 나왔네 여기 페인샷 페인샷을 찍어야지 어떻게 여기 단체로 들어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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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어 빨리 야 우리 맥주님께 단체산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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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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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가족사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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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 이렇게 담았지? 임행행법 코로나 선동 아아 야외야 야외 어 아아 아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외관아 헌팅하러 가자고? 아 유관아 아 유관아 아 유관아 지금 성운이 한 거skin 아 유관아 지금 아니 유관아 유관아 진심인데? 하하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핰핳핳핳핳핳핳amm 너 찍고 있어 이미 오 오 나와봐 오 야 씨 잘생겼다 진짜 이게 화면이 꽉 차는 게 아닌데 야 꽉 차는 안 되는데 야 야 야 뭐 근데 여 여 여 야 꽉 안 찼잖아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래 화면이 작은 거지 여 주현아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조용히 옆에 있으니까 얼굴 차이가 여 여 그게 장난 아니야 찍으면 제가 잘 찍을 놈며 이거 의욕이 생겨줄게 나 스무 살 때 제주도 왔거든 지금 목적을 하죠 후에 여자친구와 함께 할 코스를 짠다 이 생각하고 해봐 아 진짜 나 그러고 미친듯이 사줄 동안 이렇게 했거든 어 유찬이 얼굴이 어 그러니까 목적 아 여기 코스에 이런 이미 사람까지 하는 거 아니지 이미 사람까지 하는 거 아니지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얘가 상상해서 코스를 다요 근데 그런 코스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여자친구가 더 하셔야 돼 이미 있잖아 찍어줘 내가 앞에 쓰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스 껴어보아서 괜찮죠? 광역이 안 보인다 와 어딜 봐야 되죠? 하나 둘 셋 아우 이뻐 조심해 아우 이뻐 아우 이뻐 야 야 싶어 뭐야? 야 왜 이렇게 엄청나게 하셨어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손목이 두꺼웠는데 아우 괜찮아요 꽉 끼긴 한다 그니까 어 꽉 낀다고? 아 나 나 이거 완전 완료되어 있어 잘 돼 있다 진짜 테마파크가 약간 스타디움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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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놨네 진짜 엄청나요 저희는 이제 카트 타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떨려요 하이닝 면허 있으신 분입니다 면허 있으신 분 렛츠고 렛츠고 잊지 마 우와 엄청 빨라 왜이렇게 재밌는데 진짜 ISA 아 왜이렇게ر 너무 바이퍼러 하러자 카트 두 번 타고 이제 서바이벌 하러 간다고 하는데 야 이거 4분 동안 밖에 안 해? 벌써 4분 밖에 안 나오죠? 저희 삔 설명드릴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설레고 있었나 저녁 먹으러 도착했고요 여기 흑돼지 먹으랍니다 흑돼지 제주도 할 거 같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바람이 바닷가로 왔습니다 바닷가로 왔습니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고기가 벌써 여기 거의 어떻게 할까? 여기 세팅을 할 수 있어 물은 내가 사야 할 테니까 그래서 가서 더 앞으로도 사야 할 수 있네요 근데 형은 뭐라고 해? 가게 어때? 여기 가게 안녕하세요 천천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여기 가게 라멘 어머 아 쫄깃쫄깃 아 아 이거 다르게 올려 네 안녕 이재부턴 내가 206호 안녕 진짜 206호 간대? 야 이색같이 없는 것들아 206호 인성놀라 206호 인성놀라 팬이에요 나 팬이에요 저거 근데 마스크 이런걸로 마스크가 이렇게 안 돼요? 206호 스케줄 다 따라다니는 사색팬 사색팬 같이가요 206호 같이가요 206호 같이가요 이거 올릴거다 여러분 여긴 제 친구입니다 말동박기 중이구요 이거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것도 제 친구에요 친구가 없는 것 같아 그만해요 저 친구 많구요 친구 김대중씨를 봤습니다 혹시 206호의 세미 세미 찾아 세미 찾아 세미 찾아 자 어쨌든 그러면 그냥 우리 우리 안 오네요 두 명을 기다리느라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멘 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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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 하겠다 넌 민혁 안녕 나야 일 년 동안 수고 많았고 아멘